오늘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! 혼자 가능 아니면 불가능! Can you do this all by yourself? 최근에 인터넷에 혼자 가능 불가능이라고 왠지 가능해 보이는 양의 음식 사진에 떠돌았는데요. 저 많이 봤죠. 쓱 가능이라고 하죠. 쓱 가능. 솔직히 왜 이게 논란인지 싶었어요. 왜 논란인지? 왜? 왜 논란인지? 이 정도면 내가 가능하지 않나? 또 반대로 와 이거 먹는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. 되게 입이 짧으신 분이 아니면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? 이렇게 좀 많이 못 먹는 편이죠? 저는 기분파예요. 가끔씩 하루 종일 굶고 라면 3개 밥만 먹어요.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을 하는 스타일이에요. 범은 좀 많이 먹는 사람이잖아요. 일반 사람들 일반에. 제가요? 전 진짜 몰라서 그래요. 비교를 안 해봐서. 1인분 먹고 양이 안 차요.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나는 항상 1인분 나오는 게 업체에서 양을 조금 주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좀 남겨요. 라면 최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? 그래도 라면 2개는 먹어요. 한 4개 정도? 보통 일반 남성이 그 정도는 뭘 걸요? 많이 먹는? 네? 아침 먹었어요? 간단하게 그냥 단백질 쿠키 먹었습니다. 계란 하나 하고 과일 먹긴 했어, 사과. 배 안 고파. 먹을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점심 안 먹고 3시쯤 되면 저 라면 한 20개 먹어요. 그럼 3시에 다시 할까요? 아니. 지금 앞에 사진이 놓여있는데 솔직히 말해줘요. 이거는 가능해요. 저는 쌉쌉 가능인데요. 저 솔직히 여기에 제육 한 접시 추가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. 범은 내가 봤을 땐 여기다가 짜파게티 하나 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이킹은 힘들어. 해낼 겁니다. 똑같은 걸 찾을 수는 없었는데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갖고 왔거든요. 혼자 먹기. 제 창의는 해낼 수 있습니다. 제 창의는 위가 지금 늘어나게 해주세요. 하느님 아버지 부처님 성모 마리아 알라신 티브. 이거 국물이랑 김치까지 다 먹어야 돼요. 아 이거 썩 가능할 것 같은데.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니까 시간을 줄게요.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. 당연히 이거. 시작! 라면은 맛있어. 밤비가 라면은 잘 끓여요. 만두만 찐만두가 아니고 곰만두네요. 찐만두를 안 판대요. 음. 지금까지는 뭐. 안 되겠다. 내 자신을 세뇌시켜야 되겠다. 아 오늘 음식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. 어머니가 해주신 떡볶이가 그립구만. 끝 된다. 아 우상만 짠. 짬뽕이. 라면. 마주. 근데 저는 여기에 떡볶이가 아니라 쌀밥이나 이런 거에 흰밥 있으면은 5분 30초 컷. 그냥입니다. 누가 다 먹었다고? 여러분 이건 제가 실제로 막 먹으려고 만두를 여기 넣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만두라면을 되게 좋아합니다. 국만두라고 여기 넣어도 나쁘지 않아요. 요즘 라면 자아는 좀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야무즈기에 먹어요. 쩡. 배불러 보이네. 김치를 다 먹어야 된다는 게 약간 좀. 아 김치 관건인데? 김치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. 생긴 거는 총각김치가 생긴 건데 그냥 총각이에요. 이것도 제가 먹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김치를 넣어서 먹겠습니다. 오 따. 음. 라면이 좀 싱겁다. 김치 넣으면 딱 간이 맞거든요? 아 떡볶이 다 먹었어요. 물? 아 전 물 안 마셔요. 밥 먹을 때. 밥 먹을 때 물을 마신다는 거는 적게 먹겠다는 의지를 이미 드러내는 거죠. 밥 있어요. 밥 말아 먹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햇빵? 햇빵쿠? 응. 아우 괜히 먹었나? 밥을 좀 부은 것 같은데? 이야 맛있겠다. 아 준비 됐나요? 국물에 밥을 마는 순간부터는 흠삭이죠. 씹긴 하는 거죠. 국물에 밥을 말면 씹을 필요가 없죠. 아 배 좀 부르다. 근데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문득 든 생각이 국물이 그 몸에 안 좋다고 그러네. 아 술도 먹지 말아야지. 저 친구 말 잘 안 친구였네. 제이케에는 어디까지 먹을 거 같은데? 제이케에는 남은 국물이 절대 없는. 여기까지 음식이 있는 느낌. 다 먹었습니다. 17분 40초. 11분 58초. 80. 가방 그릇 뭐 더 먹어도 되겠네. 이 정도면. 저는 밥도 먹었는데 드실래요? 아 죄송한데 국물이 없어가지고. 다른 거 있는데 끓여드릴까요? 가스가 없잖아. 가스 많은데 끓여드릴까요? 내 배에 가스가 없잖아. 제가 지금 92kg 왔다 갔다 하거든요. 85에서 95 사이에서는 논란도 안 되는 문제예요. JK급 50대에서 75 사이에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어. 저같이 마른 사람도 이걸 충분히 먹을 수 있다. 논란의 종지부를 약간은 제가 꺾은 듯한 느낌이 들고 웬만하면 10명 중에 6, 7명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성분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자 오늘은 SNS 특히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혼자 가는 한 번 먹어봤는데요. 저는 솔직히 좀 무난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. 아마 JK는 어떤 결과가 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. 일단 떡볶이는 괜찮아요. 같이 탄탄이기 때문에. 맨두는 조금 힘드네. 맨두가 초기에 그냥 배를 그냥 확 그냥 채워주네.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런 혼자 가능한 식사가 있는지 일단 제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도전해보고요. 영상 재밌게 봅시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부탁드려요. 잠깐만요. 사랑해요. 아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르긴 하네요, 이제 어? 뒤늦게 탄수하면서 불어서 이제 배가 올라온다. 아 이거 먹으면 좋겠네요.